살떨리기 시원한 100% 국내산! 플리 원단 티셔츠가 왔다! 입는 순간 온몸을 정량하게 클린시키는 놀라운 인감 효과! 햇빛, 땀, 더위에 강한! 여름 필수 고기능성에! 스타일을 살려주는 명품 핏! 명품 디자인까지! 5종을 다 드리는 가격이 13만 9천 8백원? 아닙니다! 여름 한정 가격 특가! 십자 뚝 떼어내고 5종에 탄돈 3만 9천 8백원! 3만 9천 8백원! 한 장에 8천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고급 명품 티셔츠를 드립니다! 유러피안 패션 스타일! 듀쿠 아이스 쿨 티셔츠! 자일리툴, 기토산이 함유된 100% 국내산 쿨링 원단이! 땀을 쫙 식히고! 여름 싹 날리고! 자외선 차단을 통한 피부 보호! 땀과 습기를 날리는 흡한! 속한 기능! 황균, 황치로! 불쾌한 냄새 걱정까지! 말끔하게! 좋은 옷일수록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! 촉감, 핏, 디자인! 뭐 하나 남을 할 데 없이 정말 멋진 옷이에요!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유러피안 스타일! 햇살은 가려주고! 핏은 슬림하게 살려주고! 정장에도 멋지게! 반바지나 스커트에는 활라르기! 고기능성으로 레저 의류와도 찰떡공학! 티셔츠 한 장으로도 모델처럼 빛나는 일상! 컬러도 정말 다양합니다! 블랙, 네이비, 그레이, 화이트, 오렌지! 어떤 색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! 고를 필요 없이 5종 모두를 다 드리는 금액이 39,800원! 정말 저렴하죠? 실월하기 하나도 걸치기 싫은 여름! 안 입은 것처럼 가볍고 시원하면서! 상하좌우 사방스판이라 활동까지 편하게! 꾸깃꾸깃 아무리 구겨도 주름 롱! 오래 입어도 목 늘어짐 없이 짱짱한 품질은 기본! 겨드랑이에 땀이 차서 민망하셨나요? 땀나는 즉시 회속활산! 언제나 깔끔하게! 100% 풍내산 원단! 냉감, 흡판 속건, UV 차단, 환경, 흥취! K신증인, 특급 품질! 90부터 110, 다양한 사이즈까지! 여러분, 꼭 더 얼 준비 되셨습니까? 저는 듀쿠 아이스클 티셔츠를 입었더니 벌써 얼었습니다! 둘러붙지 않고 바람이 솔솔 풍기성이 뛰어나니까 입가 너무 시원하고요! 뱃살을 삭 거리면서 핏은 날씬하게 살려주는 디자인이라서 누구라도 유로피안처럼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! 거기다 자외선 막아주죠! 땀과 냄새 날려주죠! 먹과 기능성까지! 여름 패션으로 이만한 제품 없겠죠? 흘러붙고, 땀 차고, 목 늘어진 옷은 벗어 던지세요! 목 둘레에 바이어스 밴딩을 둘러 깔끄럽지 않으며 끓어진 방지까지! 입는 순간! 어우 시원해! 얼음처럼 차갑게! 근무할 때도 쿨! 운동할 때도 쿨! 바캉스 가수로 시원하게 쿨! 100% 국내산 원단! 냉감, 흡판 속건, UV 자단, 환견, 흥취! 무난한 블랙! 깔끔한 화이트! 세련된 크레이! 화사한 오렌지! 심플한 AB! 5종을 다 드리는 가격이 13만 9천 8백원? 아닙니다! 여름 한정 가격 특가! 십자 뚝 떼어내고! 5종에 단돈 3만 9천 8백원! 3만 9천 8백원! 한 장에 8천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고급 명품 티셔츠를 드립니다!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!